B1-500 에어 TTL은 배터리를 이용한 포터블 조명장치로 고안이 됐지만 최대 출력은 500W에 달하는 상당히 파워풀한 조명이 되겠습니다. 조명 설정은 2W부터 최대 500W까지 설정이 가능한데요. 90탑을 10분의 1타씩 미세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리차지 기능은 최대 발광 상태에서 약 1.9초 정도가 소요가 되는 그런 상태이고요. 연속 촬영과 같은 빠른 설정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5W의 풀발광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지만 다양한 실내에서의 환경도 충분히 보완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과 관련한 양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W의 작은 출력에서는 상당히 많은 발광량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포터블 조명으로서는 굉장히 뛰어난 출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소형 스트로버의 약 7배에서 10배 이상의 뛰어난 출력으로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까지 강력한 다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